아 아프리카 이거 아 왜 안 올려주시나 했지 아 해볼까요? 아프리카 버츄얼 BJ 눈동자 보고 맞추기 아 근데 자신이 어묵긴 해요 어? 어? 나 이번 봤는데? 새구 유튜브에서? 아 압니다! 어 그래 구론산 엄청 좋아하신다고 어떻게 뾱 뾱 어때요 이야 어 약간 비슷했네 살짝 비슷했죠 뾱 약간 좀 귀여운 닉네임일 것 같았어 느낌이 괜찮은 어? 이거 아까 봤던 사람인데? 아까 봤는데 흐흐흐흐 어? 짐버거 장명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혜이님 아이구나 어 토끼 좋아하시라고 오오 되게 예쁜 블랙을 쓰셨는데요? 후잉! 아냐 후잉! 후잉어 후잉! 어? 살짝 비슷했어 인조? 살짝 살짝 비슷 후잉 후잉 아 푸 아 푸 푸 푸 푸루 캬라멜 카라멜 카도 아니고 카라멜씨 카라멜님 오 저간이네 아이 100개감사합니다 저간 모르겠는데 오오오오옷 맞췄죠? 음 맞췄죠? 아 맞췄죠? 사이다님 맞췄죠? 100개 감자입니다 코코양님 아 알죠 알죠 어? 이거 은채님 아냐? 무슨 은채? 은채 오예! 그렇지 그렇지 은채님 아 윙터님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못 알아보겠는데? 눈만 잘라서 오니까 살짝 몰랐어 왜지? 뭔가 필터를 어디셨나? 이거는 로에님? 이건 와 이건 눈이 상당히 단.. 약간 단.. 단.. 단조로운데? 아 망구랑님 아이짱님 아 오 눈에 하트가 살짝 있는데? 아이짱님 아 맞지 맞지 이거는? 코마명님 코마명님 아 맞지 맞지 오오! 눈에 꽃이 들었네 엘시.. 엘.. 엘시님 엘.. 오? 마스터이 아냐? 부각당 이적한다고 아프리카 공고 많이 했구나 마스터이도 정답으로 해주셔야죠 오! 주인님 전 이거 맞춘겁니다. 그거.. 아이 비참! 아 오케이. 세긴씨. 카토님. 어? 여름이? 어. 어? 딸이님. 주르르. 이거. 안다. 안다 안다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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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맞춘거죠 이건? 맞춘거죠? 맞춘거죠 이거? 이거 맞춘거죠? 오타 난거에요 오타. 아 라로 시인님이잖아요. 아 그럼요. 어? 익숙한데? 나 이사람 아는데? 제천. 그렇지. 안다 맨이야 이거. 안다 맨이야 이거. 히츠맨님. 오우.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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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는데? 세라세라님. 바밍님. 바밍님. 축구 깜찍이. 아 이거 맞다고 해주셔야죠. 축구 깜찍이 모르세요? 어? 아 이거. 죽고 깜찍이 거리잖아요. 결혼의 징버거님. 어? 아 이 사람. 본거 같은데 이 눈? 도. 오. 아니 잠깐만요. 오타 났어요. 제가 시프트 이 새끼손가락 힘이 풀려가지고 잘 못 쳤어요. 도끼님이라고 하셨어요. 어? 어 정말 예쁜 저관이시네? 본거 같은데? 베베리님. 빅믹님. 빅믹님. 그치. 백읍우수님. 응? 고혈음님. 아 송구님. 어? 뭐야. 살짝 부키님 냄새라는데? 맞아? 부키님이 아니라 쿠키님이야. 어. 애칭. 애칭인 거 알죠? 애칭쓰. 애칭은 약간 줄여서 얘기하잖아. 친한 여자애들끼리. 부키! 어? 이거 오목님 아냐? 예. 오목님. 어 이거. 곰이님 아냐? 그렇지. 뭐. 오답이야. 곰이면 맞지. 어? 6월. 6월 곰이님 아냐. 어? 어? 어. 그치. 한결잎. 그치. 그렇지. 어. 아. 너무 짱이여가지고. 짱이 아니라 짱. 짱이라 쳐버렸어. 아. 실수 이거. 맞춘 거임? 아. 야. 아. 채팅 좀. 그치. 체이님. 밀파. 어? 익숙한데. 어우. 야. 야. 어. 이분도 눈에 꽃이 들어가 있네. 우메미님. 아이네. 어? 뭔가 익숙한데. 봄새이님. 포도당님. 야. 저 상위 28%. 아. 봤어요? 나 50개 풀기를 했나? 아.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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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다 맞출 수 있어. 응? 음. 학생 커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자네는 F야. 뭐가 F예요? 증거 있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시나요? 아. 저 억울합니다. 징버거 중급융자 시험 합격. 야. 야. 왜 참. 아 나 어이없네. 캐릭터도 예쁜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님. 저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아니요? 진짜 뭘 하시는 거예요 님들. 아. 진짜 억울하네. 나 진짜 열심히 맞췄는데. 아니. 나 진짜 열심히 맞췄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열심히 맞췄다고요. 아. 억울하네. 저가니 사륜한니였구나. 되게 감사합니다. 꼰발리. 악마요. 어이가 없네. 진짜 잘 맞췄는데. 미쳤나 이거. 아 나 얘 자막이 더 웃기네. 사륜한. 저 녀석의 움직임은 모두 카피한다. 내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 이 녀석으로 딱이다. 야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니? 아 나 개 웃기. 아.